사건번호 0901번 나의 첫 번째 수사기록이다. 첫 수술은 매우 떨리지만 베테랑 반장님과 함께라니 안심이 됐다. 더민의 정체가 나타났다. 아주 어마어마한 녀석이군요. 저 표정은 상담자처럼 생겼지만 비위가 약한 타입이군요. 반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놈은 처음입니다. 반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디였어.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아무래도 지원 요청을 해야겠다. 반장님 그것은 이지 드롭 변기 크리너 이지 드롭 변기 크리너만 있으면 변기 청소 어렵지 않아요. 더욱 편리하게 더욱 깨끗하게 원터치 분리 버튼으로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변기 청소를 싸 일회용 브러쉬로 물만 닿으면 세제가 풀리면서 바로 청소가 가능해요. 정말이지? 이렇게 간편한.. 아.. 간편하게 해결했다. 아니 반장님.. 브러쉬를 그냥 물에 버리면 어떡합니까? 변기에 막히면 어쩌려고.. 아니! 자연군의 성분의 일회용 펄프 브러쉬라서 변기에 그냥 버려도 물에 노고 안심이라고요? 변기 청소기의 대혁명 이지 드롭 변기 크리너로 수사 종결! 안녕! 안녕!